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송이 다 있습니다.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견레TV의 최호영입니다. 오늘 볼 전목은 현대바이오인데요 얘가 상한가가 갔어요. 뜬금없이 상한가가 갔는데 뭐 일단 오미크론 관련해서 연관이 되면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실질적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다 받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거 시왕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놨던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신다고 해도 시장을 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거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새로운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바이오가 뜬금없이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오미크론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가 지금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예상했던 자리는 뭐 8월달 9월달 이런 자리에서 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까지 해결하는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치료형 경구제 연구성과가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곳을 좀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연구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연구성과가 나와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내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얘네들 뭐 임상 1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거기서 아직 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너무 이른 거 같거든요 시간이 근데 벌써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좀 이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콜라사마이드의 흡수율과 반감기 문제를 해결해서 최초의 계량신약 후보물질로 좀 보고 있는데 대주주인 CM팜이 지난해 첨단 약물 전달체 기술로 니콜라사마이드의 체내 흡수율을 끌어올려서 100% 항바이러스 혈중 약물 농도를 12시간 이상 유지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전임상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무려 주가가 한 7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라는 부분인데 너무 과하게 올라갔죠 임상 1상 투약이 연내 마무리하고 연내 내년 초 이상의 돌입을 하겠다 효능을 입증하는 대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뜻은 아직 투여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투약이 1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 그냥 한번 뜨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오미크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냥 재료를 만들어 버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연구 성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멘트 하나만으로 상한가가 간 것은 좀 오버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부분 역시 다시 한번 다 대입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라고 WHO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하나 좀 과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양봉 이후로 상한가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것인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는 조금 괜찮은 자리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조금 보류했다가 좀 돌려나가는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해 드렸었습니다 이게 돌려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오미크론이라는 그 키워드를 갖다 붙인 건지는 모르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건 맞고 좀 돌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인정할 수는 있겠죠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우리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 라인에서 뭐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모습에서 이제 개인들이 들어왔고요 뭐 다른 쪽에서는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투신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니까 패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이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잡아 올렸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일반 개인은 이런 상한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희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영상 안에 보면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허브리핑을 보면 우리가 오미크린 오미크론 그 당시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누 변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어 기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영상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혜택은 다 챙겨 가시면서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